안녕하세요. 비타리스트 정성희입니다. 어쿠스트릭 앰프로 LRBX 앰프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. 그래서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제가 훨씬 지향하는 그런 내추럴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EQ나 리보브 같은 경우에도 내추럴하게 잘 소리를 감싸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렌즈가 넓다 보니까 제가 혼자 그냥 앰프를 사용해서 듣는 것보다는 경객분들에게 좋은 소리로 들으실 것 같아서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꽤 자주 쓰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꽤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꽤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